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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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ㄹㅇ ㄹ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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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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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 오면 안 돼 ㄹㅹ 오오 여보세요 형은 이게 무슨 말인가요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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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찮게 제발 부서자 제발 부서자 잘 아야야 잘 아야 잘 아야야 잘 아야야 잘 아야야 안 돼 안 돼 한 살 다리 찢기 여기다 올려놔 봐 다리 다리 쭉 무릎 쭉 펴고 이거 봐봐 뒤로 하는 거 보여줘 팔 손 꼬는 거 거의 거의 됐어 위영 먹으니까 한 번에 됐다 짐도 먹었으니까 팔 이렇게 팔 위로 쭉 펴는 거 지금 나갈 거야 지금? 어 치카랑 그리고 손 닦았는데 어 무슨 냄새 나? 좋은 냄새 팔 이렇게 위로 쭉 펴봐 저쪽 봐 앞에서 앞에서 어 어 예 다리 찢기 다리 찢기 다리 찢기는데? 다리 귀엽자 어서 어서 다리 높이 올리고 응 우와 진짜 잘한다 밖에 나가자 어? 밖에 나가자 응 알았어 제인이한테 뽀뽀해주면 갈게 아 아 알았어 제인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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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뽀뽀해 알았어 알았어 가자 어디 들어